배우 김사랑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용산 cgv에서 열린 영화 남한산성 스페셜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.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인조 14년 병자호란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고림무원의 남한산성 속 조선의 운명이 걸린 가장 치열한 47일간의 이야기로 오는 10월 3일 개봉된다. 박세환 기자파크 sewan 꼴뱅이 joins.com 2017-09-25 연결된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세환 기자의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 박세환 기자의 보드 이슈 들어올 자리